ㄴㄴ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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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까 이야기 하신게 애동국 제자분들한테 한마디 하고싶다고 그러니까 얘네들은 어쨌든 제자이예요 제자 제자인데 나는 그렇게 생각해 제자들이라면 그래도 어느 선생을 만나고 움직이면 그래도 어느정도 배울 때가 자기가 크고 움직일 때까지는 선생도 문제겠지만 요즘 선생님도 문제겠지만 나는 제자들이 더 문제라고 생각해 이거는 누가 선생이고 누가 제자인지 모르겠어 왜냐면은 조금만 뭔가 아는 느낌 나면은 그냥 고개를 팍팍팍 시들고 그냥 아무것도 모르는 것도 해 그래서 나는 더 불쌍한거는 그 제자도 불쌍하지만 거기 가서 구타는 순서들이 더 불쌍하지 알지도 못하는 것들이 뭘 안다고 그냥 고개만 뻣뻣이 흔들고 다니면서 그러는지 나는 그런 꼬락선이 없었으면 좋겠어 좀 재발증 한 선생 만나면 못해도 그래도 지가 클 때까지는 움직여야지 그게 나는 제일 어떻게 보면 건방진거지 제자들이 모르는 거고 예절도 없고 지금은 예절도 없어 선생님 제자가 몇 명 있었죠? 나도 한 4,50명은 있었죠 제자들이 그래도 진짜 복이 없어 나도 제자들 복이 없는거지 한 시간도 잘 활동하고 있지 않나? 하고는 있지 하고 있는데 들리는 소리가 좋은 소리보다 고생해서 올라온 애들은 좋은 소리가 나 안 들려요 어설프게 가는 것들은 좋은 소리가 안 들려요 뒤에서 가만히 있어도 들리지 우리는 안 들리겠어요 근데 진짜 정말 진짜 그렇게 빳빳이 들고 고개 빳빳이 들고 다니는 애동 제자 보면 한심스럽지 한심스럽지 옛날하고도 많이 달라졌죠 많이 달리지 나 때도 나도 나 선생 때도 다르듯이 내가 또 제자를 내고 올 때 또 달라 또 지네들도 애기가 또 애기를 낳고 응 근데 그게 아직은 나는 나도 애동이라고 생각하는데 지금도 배우려고 그러고 응 액면강은 만신포스인데 선생님 난 애동이야 아직도 30년 40년이 내도 애동이지 응 제발 좀 고개 좀 숙였으면 좋겠어 애동들은 응 그게 신에 대한 예의인 것 신이 모신 신 모신게 무슨 대수라고 고가리를 팍팍이 되는 것보다 예의는 있어야지 응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근데 신 모시고 자기가 신이니만큼 항상 뭐 신령님이 있을 때야 위험도 있겠지만 그 기본이 있어야지 기본이 없는 거 같아 예절이 없죠 없어 아무리 책자 보려고 해도 없어 눈 씻고 찾아보려고 정신 좀 차렸으면 좋겠어 정신 좀 차렸으면 좋겠어 근데 공개적으로 뭐 제자 제자분들 어렵다 힘든 분들 도와준다 방송 좀 하시지 아 나는 맨날 우리는 알다시키고 나는 돈을 많이 받고 해준 적이 없어 남들은 막 진짜야 선생님 선생님이 갖고 있는 구딱에서 일도 하고 일도 하고 배우고 우리는 그치 공짜는 거 해줬는데 다 도망가고 한두 명 해야지 도망가 그것들이 그냥 도망가서 잘만 살면 누가 뭐라 그래 열심히 잘 살면 왜 도망가는 거예요 도대체 내 신집 들어오니까 도망가라고 못 버텨 솔직한 얘기로 고비를 못 버티는 거지 그 고비만 좀 넘기면 되는데 그리고 진짜 우리는 선생님이 가르쳐 주지 공짜로 가르쳐 주지 남들은 돈 주고 배우는데 배워라 배워라 해도 안 배우는데 아니 그 뭐야 보면은 경치도 좋고 공기도 좋고 토양도 다 만들지 밥도 공짜 다 주고 그럼 먹고 재워주고 응급시켜주고 그래도 못 버티네 배우고 싶은 사람 있으면 와요 거절은 안 되지만 도와줄게 공개적으로 하시는 거니까 응 그럼 와보면 다르지 다 50명